세상에서 가장 환한 말장난! 다 찢어버리겠다! 라임의 왕! 경선영아! 1억 1번 11시 코미디 빅냉을! 후아! 경선영아! 요! 예아! 요! 후아! 요! 라임! 요! 후후후아! 예아! 요! 셋쌍! 이쌍! 너무나도 개쌍! 밥쌍! 술쌍! 제사쌍! 자칫쌍! 빵구싸고두싸고! 예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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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 싫어하는 건 매국노! 요! 부산에서 뭐랄카노! 야! 예! 힙합! 힙합!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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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메타 형 보면 누가 와! 어! 라임이 왕인지 갈게요! 내가 봐봐! 예! 요! 내 이름은 MC 일메타! 가만! 주판이 기도 일메타! 타타타! 타욕의 땅타! 예! 힙합! 야! 지디! 이름 뭐였지? 어! 곽지웅! 어! 야! 야! 내가 네 노래 홍보해줬다! 어! 뭐야! 뭐야! 형! 나는 어디서 불려! 감사합니다! 어! 뭐야! 야! 형! 뭐야! 야! 야! 잘 있었냐? 아! 야! 우리가 쉬는 동안 힙합계 대란이 일어났어! 아! 맞아요! 서로 헐뜯고 죽일라 그러고 비스하고! 예! 야! 힙합하는 사람들 잘 들어! 어! 야! 힙합은 하나다! 아! 형님 뭔데요? 힙합 모조! 뭐! 아! 아! 야! 이번 주부터 우리들 또 이제 힘차게 우리가 찢어나가야 되지 않겠네! 네! 맞습니다! 야! 그래서 내가 이 통 안에 백 명의 축구 스타 이름을 넣어놨어! 하나씩 뽑아봐! 예! 알겠습니다! 요! 빈티노! 띵스! 잘 뽑아! 아! 저는 과연 누가 걸릴지! 아무나 걸려줘! 누구야! 저는 기성룡을 한번 치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기성룡! 네! 자치죠! 저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힙합! 힙합! 떼빵으로 번더니 말아 임마! 네! 알았어! 야야! 잘 뽑아! 누구야! 아무나 상관없어요 뭐! 어휴! 어휴! 전 또 차두리가! 어! 이미 찢긴 사람 아니야? 아니요! 차두리가 맞습니다! 좀 찢겨있어서 잘 찢길거야! 예! 확실히 찢어! 아니 그러면은 뭐야! 어! 이름에 라임 넣고 딱 찢으면 되는거죠? 오케이! 찢어버려! 아! 그러면 박수치지 말고 귀에다 때려봐! 요! 비트주세요! 예! 컴온! 기성룡 영국 같나요? 한해진과 함께 같나요? 실력 발휘해요! 한골만 넣어요! 신혼이라 체력 딸려요! 예! 차두리! 사진 찍으면 하두리! 사진 찍으면 하두리! 그가 사는 거 변두리! 예! 모자에 쓰는 쪽두리! 컴온!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예! 모바숭! 우리 아이성용 영국 같나요? 아이성용 영국 같나요? 아이성용 영국 같나요? 하! 한해진과 함께 같나요? 실력발휘해봐요? 한골만 넣어요! 신혼이라 체력 딸려요 여! 하두리! 치킨 먹자! 단두리! 홉! 피자든 테두리! 같이 놀자!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우리 둘이! 갈까 말까 말까 갈까 지금부터 XO를 능가할 신선한 랩과 신나는 춤을 함께 보여준다 비트 주세요 랩을 가슴에 담아랬더니 소쿠레에 담았네? 야 니네 돈 좀 벌다니 뱀는게 없냐? 야 주머니 두둑해지니까 니네 슬러시 사먹고싶때 막 사먹는다고 대리는거야 지금? 무슨 소리야? 어디서 대들어 밑에 것이? 야 위에서 누르고 밑에 것들은 치고 올라오고 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손뚜껑 보고 놀란다고 손뚜껑에 상점살 슬림블만 구워먹자 무슨 소리야 그게? 미시시피강 옆에서 야 왜그래? 기침 나가지고 감기약? 감기는 아닌데 기침 좀 나서 이거 관심병자네 이거 지 돋보기라고 여기서 기침하네 무슨 관심병자에요 이게 여중생들 몇명 깨깍거린다고 지가 이끼는 줄 알고 여기 심취해 있네 네가 기침했어요 그냥 기침 그만하세요 형 형 아 진짜 니가 되들어놨냐 지금? 너 몇살이야? 아 저 86년생이요 86이야? 네 형은 몇살인데요? 야 나 스피드 A6 그게 뭐에요? 빠른 86 아 이 형 진짜 아 이 형 진짜 무드 스피드야 니네 이런 말장난 하지 말고 우리가 야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랩을 한번 해보자고 아니 형님 안그래도 제가 좀 생각 좀 많이 해봤습니다 진정성 있는 노래를 만들어 왔어요 저희 그 저를 뒷바라지 해주시던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분위기 찢을 수 있지? 싹 찢을 수 있어요 아주 여기서 다 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찢어버려 비트 주세요 요 이 노래는 나를 평생 동안 뒷바라지 해주던 아버지 어머니에게 바칩니다 요 랩 MC 스위스 피처링 핀티노 요 어렸을 때 어머니와 살던 그 습했던 반지야 500에 30 어머니는 새벽마다 식당에를 나가셨지 부지런한 양반 어머니가 싸주셨던 그 추억의 도시락 개나 갖다 줘버려 어머니가 신으셨던 그 허름한 운동화 라피도 짜퀸 라피도 짜퀸 라피도 짜퀸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하시다 허리를 다치셨고 헉헉 럭키 가이드 럭키 가이드 요 요 그런 아버진 돈 없어 술만 드셨지 요 술먹은 돈은 있었나 보네 요 그럼 어머니는 아버지를 떠났고 요 돌싱 돌투더싱 돌투더싱 요 그럼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났지 요 제투더홀 요 제투더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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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환,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 연기가 그립습니다. 아, 수현이 형! 정말 굉장한 코너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나왔어요. 관객은 변하지 않았지만 코비는 변했다라는 거. 예, 아, 이거 좋은 말이다. 예, 아, 아. 코비 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완전 위인이요, 위인.